문자표현 코드 가겠습니다. 첫번째 애로 bcd 코드 인데요. 우리가 bcd 코드를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하는데 이 b가 binary b-i-n-a-r-y 바이나리 그러면 이진수란 뜻이구요. 그 다음에 c는 코디드 그 다음에 d는 대시말 십진수 d-e-c-i-m-a-l 뭐 스플링 중요한건 아니에요. b는 이진수고 d는 십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코디드 대시말 십진수로 바꿔주는 코드 그래서 이진화 십진코드라고 부르는거죠. 시험문제에서는 이진화 십진코드라고 나오지 않고 뭘로 내겠어요? 당연히 bcd로 내겠죠? 당연한겁니다. 이 bcd 코드는요. 존과 디지수로 구분이 되는데 2비트 4비트로 구성이 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치면 6비트잖아요. 그러니까 bcd는 6비트에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bcd는 6비트 그리고 이에 6제곱 그러면 6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bcd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문자수는 64가지의 문자표현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달달달 애워두셔야 돼요. bcd 코드는 6비트, 6비트, 존 2비트, 디지트 4비트 아셔야 되는거고 맞다 틀다 구분 정확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bcd 코드는요. 영문자의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bcd 코드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똥오줌 못가려요. bcd 코드 영문 대소문자 구별하지 못한다. 얘가 시험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했냐 안했냐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bcd 코드 영문자 대소문자 구별 못한다 똥오줌 못가린다 이거 공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문제에서 반드시네요. bcd 코드 됐네요. 6비트. 그 다음에 또 시험문제에서 단독으로도 언급을 잘하는 코드가 바로 아스키 코드에요. 아스키 코드인데 이 아스키 그러면은 요거를 또 이제 굳이 써드리자면 아스키인데 발음이 왠지 아스키 그러면 좀 일본스럽잖아요. 발음 자체가. 그런데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얘는 a는 아메리칸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에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4. 뭐를 하기 위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에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그런데 시험문제 절대 미국 표준 코드라고 시험문제 안 내죠. 모르네요. ascii 아스키 이렇게 내요. 아스키. 이 아스키 코드는요. 7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7비트. 그 다음에 통신에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 ascii 아스키 77 맞은데 7비트. 통신은 잘해.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ascii는 7비트. 통신에서 이용이 되는거에요. 우리 전자우편 이메일 보낼 때 이 아스키 코드가 사용이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장에서 ascii가 7비트인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나요. 여기 요거 요거 7자가 요렇게 인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거죠. 그리고 s는 또 7. 그렇게 7.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ascii의 a. 요거 7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거 같잖아요. 7비트. bcd는 바로 앞에 있는거니까 6비트 그렇게 알아두시고 ascii 같은 경우는 존 3비트, 디지트 4비트 합치면 7비트. 그래서 ascii 코드는 7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 통신용 코드. 그 다음에 2의 7승은 128가지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2의 6승 64, 2의 7승 124.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ascii 7비트.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래서 일반 pc용 컴퓨터라던가 데이터 통신용 코드. 이메일에서 사용이 됩니다. 전자우편에서. ascii 코드는 대소문자 구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센텐스가 얘에요. 뭐냐면 ascii 코드가 7비트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외우셨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 어? 7비트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확장 ascii 코드에요.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봐야 뭐 확장해봐야 1비트 추가했어요. 그래서 8비트입니다. 그리고 2의 8승은 256가지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에요.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ascii 코드는 ascii 77 맞게 통신은 잘해. 7비트인데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에요. 하나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의 8승 256가지니까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더라. 단 확장해요. 조심하시고요.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abcd 얘 같은 경우는요. bcd 코드를 extended extended 그럼 확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말이 붙은 거에요. interchange 코드 dic는 자 영어 플레임은 신경쓰지 마시고 확장 이진하 십진 코드라고 절대 시험 문제 내지 않죠. abcd라고 되는거죠. abcd는요. 몇 비트이냐면 8비트에요. 얘는 8비트입니다. 8비트. 얘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2. 2. 요 8이 영어로 뭐에요? 8. 그렇죠? 그 다음에 abcd의 요 b자 보세요. 요 b자 요 요 요 8자 비슷하죠? 8비트. 좀 억지스럽지만 아무튼 가겠습니다. abcd 8비트. 그래서 얘는 존 4비트, 디지트 4비트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abcd 8비트. 2에 8승 256까지.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ascii 코드가 7비트인데 확장 ascii는 8비트니까 확장 ascii는 abcd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별개에요. 조심하시고요. 확장된 bcd 코드로 extended bcd ic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범용 코드이다. 범용 제너럴하게 쓰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 바로 abcd 게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bcd ascii abcd 678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니코드 가겠습니다. 유니코드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있는 주세죠. 유니코드는요. 그냥 2바이트 2바이트는 몇 비트에요? 16비트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2바이트로 내는 경우도 있고 비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6비트 2바이트 왜? 1바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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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비트에요? 8비트잖아요. 8비트 이거 아셔야 돼요.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2바이트는요. 2바이트는요. 16비트에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몇 바이트냐? 2바이트 몇 비트냐? 16비트 이렇게 아셔야 돼요. 유니코드 몇 바이트? 2바이트 몇 비트? 16비트 왜? 1바이트가 8비트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얼핏 또 기억 안 나시면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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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글자요? 2글자 2바이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니 몇 글자? 2글자 2바이트 됐네요. 유니코드로 중요한 건 이거에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유니라는 게 이렇게 하나를 묻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 알아두시고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 완성 그 다음에 옛 글자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2바이트가 몇 비트요? 16비트 그래서 2의 16승 16제곱 6 5 5 3 6 이거 조심하세요. 6 5 5 3 5가 아니고 6입니다. 6 5 5 3 6 자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뭐가 유니코드가 6 5 5 3 6 65,536 조심하셔야 돼요. 16비트 16비트 2에 16승 6 5 5 3 6 됐네요. 유니코드 2바이트 유니가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해밍코드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데요. 해밍코드는요. 얘는요. 에라를 검출합니다. 오류를 검출해주고요. 땡큐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예요. 땡큐 해밍코드 친절하죠. 찾아줘요. 근데 또 교정까지도 해줍니다. 에러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코드 시험 문제에서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최대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하고요. 교정하는 건 1비트만 1비트의 에러 교정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해밍코드 검출 플러스 교정 그 다음에 최대 2비트 에러 검출 그 다음에 1비트의 에러 교정이 가능한 방식 뭐다? 해밍코드 알아두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컴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ABCD 코드는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 비트로 구성된다. 우리 이거 8 8비트 그 다음에 B자가 8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8비트 그러니까 당연히 존 4비트 디지 4비트로 구성되는 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256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왜요? 8비트니까 2의 8승 256 1번 보기 맞는 거죠. 두 번째 표준 BCD 코드는 2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 비트로 구성되면 여기까지 맞잖아요. 6비트니까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포함해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 BCD 코드는 BCD 코드는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소문자를 포함한대요.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세 번째 해밍 코드는 잘못된 정보를 체크하고 오류를 검출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코드이다. 친절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해밍 코드 맞는 거고 네 번째 유니 코드는 전세계의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이다. 유니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BCT 코드 6비트잖아요. 6비트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리고 영문 소문자는 표현 불가능하다. 맞는 거고 두 번째 유니 코드 세계 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 체계로 4바이트요.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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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글자 2바이트 두 글자 2바이트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스키 코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4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7비트 요거 다시 한번 썰렁하지만 7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스키 S는 7 7은 0으로 7 7은 0으로 7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2의 7은 128이니까 주로 데이터 통신용이나 PC에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 라는거 그래서 아세키 아스키 77 맞은데 7비트 통신은 잘해 됐네요. ABCD 익스텐디드 BCD 코드를 갖다 인터체인지 코드 한거 8비트 BCD 코드를 확장했다 익스텐디드 맨앞에 있는 2가 바로 확장 코드 체계로 256까지 문자표현이 가능하다 왜 8비트니까 28승 256 됐네요. 네 문자표현 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장치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프로그램 카운터인데요.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PC 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고 어렵게 낸다 그러면 PC 라고 나오는 거죠. PC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고 여기서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에요.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얘는 뭐하는 기능이 있냐면 다음에 수행할 지금이 아니고 다음 다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요. 이겁니다. 제어장치에 들어간다 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주소인데 다음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명령 해독기 명령 인스트럭션이 명령 이라는 뜻이 있고요. 스펠링은 안 외우셔도 인스트럭션 딱 보면 명령 그 뜻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독인데 해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CODE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코드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암호 암호 그 다음에 부호 이런 뜻이 있어요. 코드가 암호 또는 부호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CODE 코드가 암호 부호 이런 뜻이 있다. 이거 먼저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ER이 붙으면 뭐뭐하는 기계 뭐뭐하는 사람이니까 CODE E 하나 빼고 그냥 CODR인데 중요한 건 얘예요. D예요. D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코드가 암호 부호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호에서 떼어내는 거 암호를 분리하는 거 뭐예요? 해독이잖아요. 해독. 그래서 디코더는 해독기입니다. 해독기. 명령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언지 알 수 있게끔 해독하는 기능 명령 해독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디코더라고 라고 그래요. 해독기 그러면 땡큐죠. 디코더 그러면 아 DE 코드는 암호 부호 분리하다 떼어내다 해독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볼까요?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해석 해석이라는 게 바로 해독이에요. 해독 해석해서 부호기로 전달하는 해로 바로 이겁니다. 부호기로 전달하는 해로 어떻게 해서 명령어를 해석 해독 그래서 명령 해석기 명령 해독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는 번지 해독기 말 그대로 어드레스 해독기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디코더예요.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명령 레지스터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명령 레지스터라고 나타내주면 땡큐인데 IR이라고 표현합니다. IR 인스트럭션 아까 제가 인스트럭션 명령 말씀드렸잖아요. 명령 레지스터 IR이라고 불러요. IR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해석 해독하는 해로 번지 해독기 됐네요.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호기 가겠습니다. 부호 CODE 암호 부호 ER 부호기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EN이잖아요. EN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만들다 CODE 부호 암호로 만들다 그래서 부호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ENCODER 라고 합니다. ENCODER ENCODER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명령 해독기에서 명령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 이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ENCODING 한다는 거예요. ENCODING 해주는 애니까 ENCODER 가 되는 거죠. 신호로 변환하는 해로 부호기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명령 레지스터 가겠습니다. 명령 레지스터 매우 중요해요. IR로 표현합니다. IR 이렇게 명령 레지스터 그러면 땡큐해요. 쉽잖아요.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 명령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대신 IR 그려버리면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뭐지? 그죠? 바로 겁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의 약자입니다. 인스트럭션의 I 레지스터의 R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IR 됐네요. 이번에는 MAR MBR MBR 시험 문제에서 번지 레지스터 이름은 땡큐해요. MAR로 됩니다. M은 메모리 A는요? 어드레스 R은 레지스터 어드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주소잖아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별거 없습니다.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 A는 어드레스 기억은 메모리 레지스터의 R 그 다음에 기억 레지스터 얘는 MBR이에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버퍼라는 의미는 완충 역할을 하는 여기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내용 자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그래서 MAR MBR IR 그 다음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는 거냐면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의 구성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해독기 번지 해독기 부호기 IR MAR MBR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제어 장치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중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래 놓고 잠시 후에 배울 연산 장치 하나를 갖다가 쏙 껴놓는다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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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명령의 주소 정답은 지금 보기를 안 보셔도 팅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뭐예요? 정답은 PC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1번에 주소 레지스터 MAR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4번에 버퍼 레지스터 MBR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3번에 3번에 IR 명령 레지스터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14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개수기가 있다. 프로그램 개수기 프로그램 카운터 카운터를 개수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이 알아두시고 두 번째 현재 실행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명령 레지스터 가 있다. 명령 레지스터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맞죠? 세 번째 명령 레지스터 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명령 해독기가 있다. 말 그대로 명령어를 해독하는 명령 해독기 디코더 D가 들어가면 분리하다 떼어내다 그죠? COD 암호 부호 ER 그러니까 몸을 해주는 기계 해독기 디코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해독된 데이터의 음수부호를 검사하는 부호기가 있다. 음수부호 검사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부호기는 부호기로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해독된 데이터의 음수부호 검사 이건 다 틀린 음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어장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연산장치인데 가겠습니다. 우리가 ADD ADD 그러면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ADD 그러면 가상기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에요. ADD 가상기 그러면 이진수 더셈을 수행하는 해로다 라는 거죠. 더셈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기 보수기 같은 경우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바꿔주는 해로 그게 바로 보수기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컴퓨터에는 가상기 더해주는 가상기는 있는데 빼주는 감상기는 없다. 왜? 보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산을 하게 되면 뺄셈이 수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보수기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시험지 잘 나오는 누산기 어큐믈레이터 어큐믈레이터 그러면 뭘 쌓아놓는 건데 누적되는 건데 우리가 누산기를 누산기라고 표현하면 땡큐에요. ACC 또는 AC로 표현을 합니다. 어큐믈레이터 약자에요. 누산기 ACC AC 누산기 뭐러면 AC 짜증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ACC 누산기 얘는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에요. 중요합니다. 이 센텐스 그대로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ACC AC 누산기 모르면 AC 용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에요. 별거 없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중요한게 바로 PSW에요. 프로그램 상태 워드인데 P는 프로그램이고 스테이터스 상태란 뜻이고 W는 워드에요. PSW 얘는요.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 중앙처리 장치의 상태 상태가 영어로 스테이터스거든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렇게도 불러요. PSW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를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거 우리 제어장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어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오구요. 또 연산장치도 마찬가지로 연산장치의 구성장치가 아닌 것은 그래 놓고 제어장치 하나를 섞여 놓은다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상기 보수기 누산기 ACC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태 워드 PSW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 연산장치입니다. 됐네요. 그래서 연산장치와 제어장치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논리 그 다음에 관계 이동연산 등이 있다. 문제 보기 가지고 공부하세요. 맞습니다. 산술 논리 그 다음에 관계 이동연산 시프트 두 번째 연산장치에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와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가 있다. 뭘 하기 위해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에는 감상기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보수기하고 가상기가 있으면 얘가 두개가 있으면 뺄셈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라는 거고 세 번째 누산기는 어쀄물레이터는 ACCAC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시스터이다.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연산장치에는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다? 제어장치 그렇죠? 연산장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진행한다니까요. 알면 쉽지만 모르면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다? 제어장치 됐네요. 또 하나 볼까요? 다음 중 CPU가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시스터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보기 보기 전에 그냥 튀어나오셔야 돼요. 왜요? ACC AC 누산기 이거 생각 안 나면 에이씨 용 나온다니까요. 정답은 2번에 누산기다 라는 거 됐네요. 1번에 MAR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A는 어드레스 IR 명령 레지스터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PC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됐네요. 네. 연산장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역장치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역장치라고 하면 메인메몰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롬이라는 게 있고 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롬이라는 거는 리드오니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온리 그러면 오직 전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리드 읽기만 하는 메모리다. 오직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미 그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 오직 온리 읽기 리드만을 허용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건 비휘발성 기억장치다. 라는 거죠. 비휘발이라는 건 날라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날라가지 않는다. 휘발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읽기만을 허용한다. 롬이에요. 롬 롬 비휘발성 롬 비휘발성 그리고 얘는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이오스라고 불러요. 바이오스 베이직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시스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에 관한 정보를 롬에다가 저장을 한다고요. 왜? 비휘발성이잖아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그 내용이 날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직 읽을 수만 읽기만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바이오스라든가 글꼴 등에 펌웨어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롬이에요. 펌웨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됐네요. 바이오스라든가 펌웨어 롬에 저장합니다. 롬 이번에는 램이에요. 램 램 램은 랜덤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액세스 접근하는 메모리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근해서 쓰는 메모리다라는 거죠. 이 롬은 누가 쓰느냐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하고요. 램은요.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램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 램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책상 크기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의 크기가 크면 작업을 할 때 많은 걸 놓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공부할 때 많은 책 놓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좁으면 불편하잖아요. 효율도 안 오르고 바로 그겁니다. 이 램이라는 건 책상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까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행 중이에요. 실행 중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읽기 쓰기가 가능한 주격장치다. 랜덤 액세스니까 리드라이트 쓰기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만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다른 말로 소멸성 메모리예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끄면 오프시키면 그 안에는 내용이 싹 휘발 날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느려지면 한번 껐다 켜세요 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램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켰을 때 필요한 앱들이 이 램에 올라갑니다. 로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쓰다보면 느려지죠. 스마트폰이 그럼 뭐예요. 껐다 켜면 이 램이 아까 휘발성이기 때문에 앱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롬과 램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램은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S램 스태틱 램 스태틱 그러면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S램이 있고 그 다음에 D램 다이나믹 램 다이나믹 그러면 동적인 이런 뜻이 있잖아요. 활발한 거죠. S램 가겠습니다. S램은 스태틱 아까 제가 정적 정적인 램 이라고 부르고요.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어요. S램은 S램 속도가 빨라요. 그 대신 얘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으나 속도가 빨라서 캐시 메모리에 이용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캐시 메모리 우리 주중에 캐러 가자. 중앙처리 장치와 주격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인데 이제 배워요. 자, 후주간 캐시는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고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S램이에요. 시험지 잘 나옵니다. 캐시 메모리 S램 그리고 정적인 램 속도가 빨라요.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적고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른 거예요. 포인트로 좀 두세요. 이 S가 스피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속도가 빠르다. D램이라는 거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충전이 필요해요. 재충전. 리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일정의 시간이 지나가면 전화가 방전되기 때문에 D램은 재충전 리플레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D램에 D자 한번 써볼까요? D를 제가 이렇게 쓰면 D가 이렇게 배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배 나오신 분들은 저도 배가 나왔지만 항상 먹어줘야 돼요. 뭔가를요. 배고프니까 바로 재충전 시켜줘야 됩니다. 재충전. 리플레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충전. 리플레시. D램.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S램은 아까 제가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S. 굉장히 빠르죠 이거. 빠르죠? S. 물론 이렇게 쓰면 느리지만 이렇게 쓰면 속도가 빨라져요. S램. 그겁니다. D램에 D자 쓰려고 하면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D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느리다. S램은 빠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D램. 구조는 단순해요. 가격이 저렴. 그 다음에 집적도가 높아서 PC 메모리에서 이용이 된다. D램이고 하지만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D램. 재충전. S램. 캐시 메모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오랜만에 옳은 게 나왔네요. 첫 번째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는 어디다 저장한다. 롬. 그쵸? 기억나시죠? 얘는 지금 램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한 거 리플레이스가 필요한 거 뭐예요? 이렇게 배가 나와서 많은 걸 먹어야 됩니다. 리플레이스가 필요하다. 뭐예요? D램이죠. D램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맞잖아요. 2번 보기 맞는 얘기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읽기만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롬이잖아요. 롬 1번도 롬 3번도 롬 알로엠 알로엠 4번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베이직 인풋 아프 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등이 저장되어 있어서 부팅 시 실행된다. 마찬가지로 롬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롬에 대한 설명이고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번이다라는 거 재충전이 필요한 거 리플레시가 필요한 것보다 D램 S램은 캐시 메모리에 이용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문제 또 풀까요? 다음은 컴퓨터의 내부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옳은 문제가 나왔네요. 계속 첫 번째 램은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고금이 없더라도 내용이 계속 기억된다. 램은 뭐예요?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 계속 기억되는 게 아니죠. 틀렸고 두 번째 S램이 D램 보다 접근 속도가 느리다? 빠르잖아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S램 S 써보세요. S 엄청 빠르죠. D 써보세요. 아무리 빨리 쓰려고 해도 이렇게 직선과 곡선이 있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S램이 더 빠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3번 주기역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 버철메모리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중요한 건 가상 메모리는요. 접근 속도 개선이 아니고 용량 확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도 틀린 거고 접근 속도의 개선이 아니에요. 네 번째 롬은 롬에서는 나왔네요. 베이직 인풋 아프 시스템 기본 입출력 정보라든가 기본 글꼴 폰트 그 다음 POST 시스템 이 POST가 파워 파워에 피고 온 전기가 돌아왔을 때 셀프 셀프의 S 테스트의 T예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가 돌아왔을 때 스스로 테스트하는 시스템 그거예요. 롬에는 바이오스라든가 글꼴 포스트 시스템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맞다 라는 거죠. 네. 주격장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우리가 이 CACHE 이거 까치로 읽으면 안 돼요. 캐시입니다. 캐시 무슨 뜻이 있냐면 은닉장소란 뜻이 있어요. 은닉이라는 건 뭐예요? 몰래 숨겨놓는 거잖아요. 은닉장소란 뜻이 있어요. 캐시 메모리 캐시의 의미는 은닉장소란 뜻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는 위치도 중요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중에 캐러 가자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주 중 그러면 주는 당연히 주격장치고 중은요. 중앙처리장치 CPU를 뜻하는 거죠. CPU 그러면 주중에 캐러 가자 중앙처리장치와 주격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중에 캐러 가자 중앙처리장치 CPU하고 주격장치하고 어느 게 더 속도가 빠르냐면 물론 둘 다 속도가 다 빠르지만 비교를 하자면 비교를 하자면 중앙처리장치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격장치에서 계속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속도 차이가 나니까 캐시 메모리 즉 은닉장소 캐시 메모리를 설치해가지고 자주 쓰이는 데이터를 주격장치에서 캐시 메모리로 옮겨오고 주격장치는 중앙처리장치는 주격장치에서 가져다 놓은 데이터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중앙처리장치가 CPU가 주격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주 쓰이는 데이터는 캐시 메모리에 넣어놔라라는 거죠. 그러면 중앙처리장치는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주격장치는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 놓는 거고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중앙처리장치 같은 경우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거고 주격장치는 부산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번 물건 재료를 갖다가 주기 힘들잖아요. 중간 위치에다가 창고 하나를 만들어 둔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갈까요? 휘발성 메모리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빠른 CPU 중앙처리장치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역장치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부분 고속의 버퍼 메모리 버퍼라는 거 BUFFER 버퍼라는 거 완충 역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고속의 버퍼 메모리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사용한다. 스태틱 램 정적인 램을 사용한다.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니까 잘 하셔야 돼요.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메모리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좌우지간 처리 속도 향상이에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매우 중요합니다. S램 등이 사용되고 주격장치보다 소용량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캐시 메모리가 주격장치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거는 중앙처리장치가 캐시 메모리에 가서 찾아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장치보다는 소용량으로 구성을 하더라. 뭐가 캐시 메모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캐시 메모리 주중에 캐러 가자 위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S램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속의 버퍼메모리 개념이다. 됐네요. 캐시 메모리 이번에는 버퍼메모리 버퍼메모리 이 BUFFER 버퍼가 완충 역할을 하는 장소 그런 역할 그걸 버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MBR 메모리 버퍼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거기에 나왔었잖아요. 읽거나 기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얘는 두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완충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이다. 버퍼메모리 그래서 아까 우리 캐시메모리가 고속의 버퍼메모리 라고 했잖아요. 중간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됐네요. 버퍼메모리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연관메모리 연관메모리 연관 어소시어티브 연관메모리 얘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내용 내용을 가지고 볼까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한다. 내용 컨텐츠를 이용한다.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예요. 연관메모리 내용 이렇게 하셔야 돼요. 캐시메모리 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에서 맵핑 방식 M A P P I N G 맵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맵핑 방식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C A M 이라고 그래요. 이거 캐드캠의 그 캐드 설계하고 물건 만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캠이라는 거는 컨텐츠 컨텐츠 그럼 뭐야? 내용이잖아요. 내용 컨텐츠 내용 내용을 가지고 어드레서블 접근하는 메모리 라는 거죠. 주소가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메모리 C A M 연관메모리 C A M 같이 알고 하셔야 돼요. 자 우지간 연관메모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접근한다라는 거고 내용에 의한 접근 연관메모리 연관 내용 그 다음에 병렬로 탐색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직렬이라는 거는 한 줄로 쭉 가는 거고 병렬은 나란히 서서 병렬 탐색 가능하다 연관메모리 병렬 탐색이 가능하다 안하다 이런 거 말짱연 조심하시고요. 됐네요. 캐시 메모리 버프 메모리 연관메모리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버철 메모리 버철 가상 얘는요 우리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장치잖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장치고 주기억장치 아무래도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더 크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 처럼 뻥을 쳐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보조기억장치인데 얘를 특히 하드디스크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가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기억장소를 주기억장치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기억장치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기억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처리속도 향상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잘라옵니다. 기억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는 거 처리속도 향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 로딩할 때 사용된다. 유용하다라는 거죠. 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뻥을 치니까 당연히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해서 로드해서 실행할 경우에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상기억장치는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 하드디스크가 디스크 개념이니까 그래서 기억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는 거 가상메모리 그 다음에 처리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어 맞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동적램을 사용한다. 여기가 틀렸네요. 정적램이죠. SRAM이죠. 캐시 메모리 그러면 SRAM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건 다 맞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가상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뻥을 쳐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라 신뢰요. 세 번째 버퍼메모리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의 개념이다. 버퍼가 완충 역할을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연관메모리 어소시어티브 메모리 내용 내용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장치의 접근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이다. 연관메모리 맞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거고 1번 같은 경우 캐시 메모리는 SRAM 정적 램을 사용한다. SRAM이다. DRAM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또 볼까요? 다음 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매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문제 보기를 가지고 좀 신경 쓰세요.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당연히 비휘발성이죠. 왜냐면 주로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형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왜 비휘발성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디지털 카메라 MP3 개인용 정보 단말 여기다 데이터 신나게 저장했는데 전원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데이터가 날라가 버리면 휘발성이면 난리나는 거죠.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라는 거 보기 1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중간 다리 역할 I-N-T-E-R-F-A-C 인터페이스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중간에서 상호 작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 방식 그 다음에 시리얼 A-T-A 보통은 사타 사타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 등이 있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런 방식이 있다.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 센텐스 그대로 보기에 계속 납니다.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 E-I-D 시리얼 A-T-A 사타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이 있어요. 맞는 거고 맞다 틀리다 만 구분하세요. 세 번째 캐시 메모리는 CPU와 중앙 중앙처리 장치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다. 표현 잘 됐죠? 맞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는 거죠. 연간 메모리인데 연간은 뭐예요?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연간 메모리는 보조격 장치를 마치 주격 장치와 같이 사용해서 실제 주격 장치의 용량보다 기형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연간 메모리가 아니고 뭐예요? 버철 메모리 가상 메모리다 라는 거죠. 연간 메모리가 아니고 버철 메모리 가상 메모리 였다라는 거죠. 보기 4번은 이렇게 해서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기타 기억 장치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를 터치해 리 vehicle Nazis 에 το ер 로봇 bi